유니티 함께 배우는 시간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허브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 있네요. 유니티 허브에 대한 소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유니티 허브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 리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허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결과를 보는 건데요. 유니티 허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간단한 얘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요거 싹 보셨는데 허브의 섹션을 나누어서 보면은 몇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런 커뮤니티 그리고 인스톨 탭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니티 허브에서 보고 있는 디폴트 뷰를 보여주는 건데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관리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 거를 한번 보면은 요거 지난번에 이제 그 레고 게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런 탭은 관련되어 있는 유니티 프로젝트 특히 허브에서 직접 공부하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탭으로 보이고 커뮤니티 탭은 다양한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더 유니티 커뮤니티에 다양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여주는 탭이고요. 인스톨 탭은 서로 다른 유니티 버전 같은 것들이 여기 다시 깔리거든요. 지난번에 2020년 버전도 깔았는데 지금은 2029년 버전 갖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이게 이제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허브의 그 프레퍼런스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옵션이죠. 그거하고 계정 세팅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뉴 화면 새로 들어가겠지만 버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20년 거까지 돼 있죠. 그 다음에 런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꽤 많아요. 마이크로 게임도 있고 FPS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 카트 게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서 튜토리얼까지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답도 달고 질문도 달고 이럴 수 있다는 거고 인스톨은 두 개 돼 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브의 역할은 무엇이냐. 유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들을 생성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내놓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운로드 된 게 있으면은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 버전을 트래킹을 해서 사실 우리가 버전 컨트롤을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버전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2019년 버전으로 했다가 2020년 버전으로 했다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해서 질문도 올리고 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완료하고요. 다음 단계 이건 뭐 간단하죠.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유니티 허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버전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다른 종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유니티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